imbdx 공모주 청약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적자 상태인 바이오 기업인데요 매출보다 영업 적자가 더 큰 상태입니다 전문 분야는 액체생검입니다 보통 생검이라고 하면 조직생검을 말하는데 액체생검은 체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검이라는 것은 검사를 위해서 신체에서 조직을 떼어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조직생검은 세포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놔가지고 채취를 하거나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조직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액체생검은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한 뒤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액체생검의 장점은 조직생검과 달리 몸에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조직만 딱 떼어내는 조직생검과 달리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다른 암 조직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조직을 직접 떼어내는 게 아니고 혈액을 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미량 함유되어 있는 암세포나 문제가 있는 DNA를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도만 높으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술인데 특히 암 질환자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전이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2년마다 국가 건강검진이 실시되잖아요 이때 채혈을 실시하는데 높은 기술력이 여기에 도입이 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암 발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예측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공모청약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환불일은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7700원에서 99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요즘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단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청약이 가능한데요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는 625,000주에서 75만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공모주 청약 기간에는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이 불가능하거든요 지점을 이용하실 거면 청약일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시거나 청약 기간 중에 계좌를 만들고 싶으시면 온라인으로 개설하시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20주를 청약하셔야 되는데요 공모가 상단으로 계산하면 증거금은 99,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래 배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청약한도를 알아보자면 청약한도는 우대그룹과 일반이 다른데요 평소에 미래에셋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일반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한도는 31,000주에서 37,000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약한도가 31,000주로 정해진다면 청약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미래에셋의 청약수수료는 온라인 2천원, 오프라인 5천원입니다 INBDX의 총 발행주식수는 약 1,399만주인데요 그 중에서 1,099만주가 보호해수 되었어요 지분율로 따시면 78.55%거든요 이번에 공모하는 250만주 중에서 수요회 측에 참여한 기관들 중에 의무 확약이 있을 테니까 보호해수되는 지분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유통지식수가 300만주 정도 되겠네요